아 지키리나이드 바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판매금액으로는 제가 1등한 것 같고요 판매 숫자 판매 개수대로 판매왕은 1등은 조승우씨 저는 좀 만원, 이만원대에 팔았는데 조승우씨는 천원, 이천원을 파셨어요 자기가 입던 옷 같은 거 그리고 생각보다 파는 사람이 적었어요 거의 제가 물건은 아 물건을 제일 많이 가져오신 분은 이용진 배우님이 제일 많이 가져오셨고 저는 좀 엄청 비싼 물건을 엄청 사게 팔았죠 제가 아크네 부츠도 그걸 제일 고가에 팔았어요 민경아씨가 5만원을 사왔어요 너무 제 VV야기 고객이 민경아씨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민경아씨가 옷을 잘 입어서 엄청 관심이 많고 제 물건 거의 싹쓸이 가셨어요 민경아씨는 심지어 어머님 물건까지 사갔어요 민경아씨 어머님도 엄청 미인이고 날씬하셔서 엄마 것까지 사가는 소원이요 민경아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.